반지전쟁 선세력 다시 한번 해봅니다 몇 틈인지 몰라 지금 저는 세호덴이 있는 에도라스 갑니다 에도라스 가고요 자 로안 땅이죠 아 좋아 이거 좋아 이대로 좋아 잘 모았스 괜찮아스 자 여기 영웅 업그레이드는 4번 부대로 자 옵저버는 5번 전장사령관 2번 영웅은 1번 부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 지어줘요 자 성 지우면은 이거 성 카운트만큼 유닛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유닛이 좀 쓰레기야 해보 해봤는데 유닛이 좀 쓰레기이더라고 자 유닛 나오고 뭐야 아까까지 없었잖아 유닛 갑자기 생겼어 자 실드 아비톨한테 실드와 리콜이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자 리버 고 리버 고 자 리버 고고 하고 난 좀 쉬고 있으면 돼 쉬고 있으면 되고 쉬고 있으면 되고 자 유닛 모아요 확실히 아 김리가 경자라 기가 막혀요 하는게 예사롭지가 않아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저거 터렛을 쳐야지 스프리 같이 들어가 좋아 한번 빼야겠네 이거 스프리 같이 들어가게 치는게 되게 중요해 자 리콜 좋아요 좋아요 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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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저거 방어탑 쳐도 돼 저거 안에 성큰 안에 성큰 쳐도 돼 그쵸 안에 성큰 좋아요 거의 다 부숴죠 좋아요 좋아요 끝났어요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좋아요 자 초반에 이게 에오메르가 개 쓰레기에요 이거 사정거리 있는 드론 같은 개념인데 개구려 그래서 이렇게 도움 주고 중요한 역할은 정작 아무것도 못해 자 탑으로 다 끝나는데? 이번에 애들이 잘해서 괜찮은데? 덜란드 이거 리버가 도와주면 되잖아 리버가 도와주면 되고 되고 괜찮고 그럼 난 뭐하지? 난 뭐하지? 나 할게 없어 난 쳐야겠다 공업 안했으면 공업 빨리하고 공업 조금의 차이가 엄청 커요 공업 공업해야 돼 학원하고 엄청 커 됐어 이거 이거 이제 리버 오면 끝나 리버 오면 돼 리버 오면 됐어 리버 오면 됐어 리버 오면 된다 근데 리버 오면 됐어 자 전장사하려고 이건 새로 나온 것은 3번 부대로 이거는 집에 돌아와서 치료하는 리콜 이거는 공격 리콜 까비 아 저거 저거 부숴어야 되는데 유닛 몰고 가서 그냥 몸 베고 그냥 부수도 될 것 같은데 난 여기 부숴야겠다 자 오버하지 말고 난 여기 여기 부시러 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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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력 회복하고 와 저거 탑 쪽 가가지고 군다바드 좀 부숴줘요 군다바드 리버만 가면 될 거야 아마 리버만 가면 될 거야 아 이거 세호 세호대는 안 나오면 게임이 힘들어 이거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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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운바루도 맞지 운바루도 맞지 나도 저기로 내려가야겠다 운바루도 맞지 저거 저판단 맞아 와 김리 잘해 피가 좀 없긴 하지만 김리가 좀 잘해 피가 없긴 하지만 어 안전하게 하는 게 좋죠 좋아요 자 여기 스트릿을 준비해야죠 못 부실 것 같은데 요번 요번 거 못 부실 것 같은데 조쿠연 파랑색이 파랑 파랑색이 알아서 마벨 거고 결단한 apart 고고고고고 같이 때릴게 같이 때릴게 같이 때릴게 고고 유닛 고고 유닛 고고 뭐해 유닛 고고 아니 어디가 그렇게나 오신다면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뚫어야겠구만 오 뭐야 좋아요 운바르랑 군다비드 다 부셨어요 좋아요 이제 하라드 하라드 쪽 빠져 빠지고 자 세오덴 나왔죠 자 체력 회복하고 자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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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준비합시다 좋아요 자 당력 갑시다 좋아요 자 어택당 좋아요 어택당 좋아요 다음 웨이브 때 이거 죽였어 죽었어 이거 자 체력 좀 해봅시다 자 나머지는 우리 식부들한테 맡길게요 이거 금방 부실거야 아마 컨트롤들을 잘해서 금방 부실 수 밖에 없어 자 자 공격하자 약간 손이 꼬이는게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자 하라드 하라드 함락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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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에 응 아 자 괜찮아? 아직 데이니 있잖아 사로마한테 따졌다고? 아 차분하게 하지 아쉽다 어딨어 집에 갔다와 회복해 차분하게 합시다 차분하게 아 이 친구 노랑이 노랜이 친구가 뭐하고 있지? 여기 동부인 부시고 있네? 와 카물 잡는건 좋죠 카물 잡는건 괜찮지 괜찮지? 어? 하나 어디갔어? 아니 씨브레 죽었잖아 까불다 죽었네 아 아 어쩐지 왜 죽었지? 왜 죽어? 왜 죽어야 했던거지? 돈 쓰면 안되는데 돈 모아야되잖아 아씨 아아씨 하아 하아 어서 결정을 내리게 뚜어둘 불륜한 결정이야 뚜렷 어서 결정을 내리게 뚜어둘 불륜한 결정이야 운명해보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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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르넨 잡았어 자 누르낭 잡았어요 회복하러 갑시다 회복하러 갑시다 자 리콜 저거라도 올라갈까? 저거나 저거나 돕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필요없다고? 시간이 되겠군 시간이 되겠군 훌륭한 결정이야 시간이 되겠군 좀 도와줘 자 잘하시네 그래도 나 좀 에오인으로 좀 도와줄라 그랬는데 난 그러면 여기 작업해야겠다 여기 못쓰나 잡아야지 포스 잡아야지 리버! 리버 할 일 없으면 노샘! 다음 웨이브 때 해야겠다 다음 웨이브 때 해야겠다 안녕 아이구씨 여긴 친구 fic 뭐 하겠지? 알아서 맞겠지 힘들다 힘들어 자 병력, 공격 2테만 막으면 되는데 자 리콜 샀다 자 샀고 됐어 자 미러 붙이자 자 꺼져 좋아요 3 4 5 좋아요 1 2 2 3 4 5 1 2 좋아요 1 2 3 4 5 오케이 1 2 3 4 좋아요 1 2 좋아요 1 2 3 4 5 좋아요 빠져 죽지 말고 빠져 좋아요 죽지 말고 빠져 좋아요 자 괜찮아 자 괜찮아 1 2 3 4 5 좋아요 1 2 3 좋아요 1 2 3 좋아요 펀드로 존나 잘하니까 금방 잡지 요번 웨이브 아니면 다음 웨이브 때 잡을 것 같은데 4 5 6 어 아이고 너무 많이 맞았다 너무 많이 때리려고 했다 하나 둘 셋 4 5 아이고 너무 많이 맞았다 너무 오바했어 하나 둘 하나 둘 아이고 아이고 카물 뭐야 카물 나이스 자 여기있고 자 집에 갔다 오자 에오인 에오인 체류카고 크고 요번 턴에 막 부실 수 있어 이거 이거 아마도 세모덴으로 푸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사루만 기다리고 있구나 요번 턴 금방 푸십니다 아 아 자 아 아 좀 빼빌리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셋, 넷, 다섯 자, 준비됐어 오케이, 준비됐어 저거, 나무수염, 나무수염 여기 좀 부탁해요 나무수염, 나무수염 저기 좀 부탁해 나 이제 간다 저거 세오덴 나한테 시간만 주면 되는데 이거 게임이 이상해졌다 나무수염이가 점수할 줄이야 자, 여기있죠? 여기 좋아, 가자 좋아요 유닛 좀, 유닛 좀 와, 뭐야 이거 실화야 유닛 바비 실수한 거지 뭘 처음입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못 깬 건 맞지만 그래서 못 깬 건 맞는데 자, 부셨다 나이스 자, 아이센가드 함락기 시켰어요 자, 아이센가드 함락기 시켰어요 오우, 뭐야 이거 이거 이제부터 3번부대로 하고 이거 이제부터 3번부대로 하고 뭐 대답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응? 지금 뉴메타지 뉴메타 싸게긴 하지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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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열정이야 흠 그런 전문적인건 우린 잘 모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우리 전문적인건 모른다구요 쓰읍 아니 우리는 기본없이 여기까지 왔기때문에 그럴 수 있어 아어어어 맞아 맞아 칸드 부쉬로 갑니다 칸드 부쉬로 가요 자 갑시다 유통 죽을뻔했다 아니 왜 내 건 다 뭐지 같은 거야 이거 참 힘들구만 아 아 아 아 아 저 발로그만 좀 잡아봐요 발로그만 발로그만 잡고 저거 아 나무수염이 없어가지고 발로그 잡을 수 있나 몰라 외부로 잡는다고? 그것도 외부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될텐데 아 나무수염이 없는데 좋아요 좋아요 네넨 그래 알게 어서 결정을 내게 오케이 오케이 그냥 우리 정도 수준을 원했는데 게임을 아예 진행도 못하고 그냥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최소한 도전은 해보고 게임을 못 끝내더라도 최소한의 우리처럼 깨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필요했죠 5회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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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좋아요 뭐야 이거 병력이 왜 이래 우린 기본 다 배우고 한건 아니라서 이해는 해줘야죠 공략을 찾아가는건데 그래서 뭐는 유닛이 세서 그냥 건물 안 짓고 이런걸로는 지적 안하셨으면 하는데 지적 안하셨으면 하는데 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너의 존재가 높이십니다 아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겠군 훌륭한 결정 굿 continuer 굿 굿 굿 어서 결정을 내리게 쉬 일단 대강 됐어 여기 대강 밀었어 아무튼 내가 밀어볼게요 자 다음 해볼 때 잡을 수 있어 저거 그래도 거의 다 잡았네 개 잘했네 이거 치료 한번만 하고 칸드 그냥 내리찍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좋아요 좋아요 자 칸드 함락했어 자 남쪽 땅은 다 막았고 괜찮아요? 이제 어디지? 발로그는 잡았잖아 아니야? 발로그 같이 잡아 오케이 오케이 모리아로 감 치료하고 모리하러 갈게요 하나 사 그냥 세로 하나 사 어허 잡았네 끝났다 나이스 빨리 부숴버리 샘 좋아요 자 금강 했고 그 다음 여기 돌굴드루 잡으러 갑시다 돌굴드루 어? 돌굴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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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굴 부시러 갑시다 아 여긴데 어? 어떻게 생각해? 어둡 네 네 길다 네 고강 10 오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떡해요? 계속 올릴게 계속 올릴게 자 갑시다 그냥 밀어붙여 밀어붙여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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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경자가 하나 있으니까 좀 괜찮네 오 감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돌글도르도 그냥 뚫었어 이제 모르도르도 조금만 서서히 침범합시다 좋아요 훌륭한 결정이야 그래 알겠니 어서 결정을 내리게 한 번 해보이길 좋아요 자 룬도 함락했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무적인데 다? 으읍에 아이씨 사로네 입은 뭐야? 저거 입은 어떻게 뚫어? 존나 입같이 생겼네 진짜 아 에오웬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이빨탑 부터 무시는건 아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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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닛 파란 유닛 어 드라군이랑 이런거 좀 모아봐요 모아줘요 아 아 아 아 저 아 아 아 케찹이네? 3 뭐야 이거 와 이거 못 깨겠는데? 어허어 어허어 입 안 깨면 저거 못 연다고? 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 이 새끼 어디가? 이 새끼들 어디가? 자 가봅시다 공격해주면은 내가 공격해볼게 전진 모두 돌격해봐요 좋았어 좋았어 두칸 깠다 그래도 제법했다 선방했다 좋아요 케찹이다 케찹 유닛을 모아라 공중만 공격해줘 공중만 이거 몇에 입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녹색 녹색도 여기로 와야돼 녹색도 여기로 녹색도 여기로 유닛좀 몸좀 대주샘 대주샘 여기여기 입좀 입앞으로 입앞으로 여기여기로 리콜 부어 리콜 대주샘 자 갑시다 지금 지금이야 역사는 밤에 오른다 공격해주면 공격해주면 좋아 공격 좀 해줘 공격 공격 해줘 또 들어갈게 또 들어가게 유닛 긁어놔서 공격 공격 아니 근데 어차피 몇 피 안 남았어 이거 잠깐만 잠깐만 나 준비할게 준비 나 체력 회복을 못해가지고 아직 어 좀 체력 좀 회복하고 어 체력 좀 회복하고 자 지금 준비 1분뒤 오케이 오케이 1분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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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뒤 자 물만랩 찍고 자 자 셋 준비할까? 응? 준비 고고 좋아 치고 있어 치고 있어 어? 아 아 아 아 자 검은눈 부셨고 그 다음에 올라가자 그 다음 직결하자 자 회복하고 잘 뿌시고 있는데? 우둔 잠깐만 잠깐만 자 우둔 유닛 공격 좋아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어디야? 거기를 부셔야 돼요? 불륜한 결정이야 그래 알겠 너의 존재가 느껴진다 딱 봐도 못 부실 것 같은데 위치킹이래 그래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땅 마찬가지 회복하고 오자 체력하고 회복하고 유닛 이제 많이 없어져가지고 막을만해? 뒤로가서 쳐야되나? 저거 위치킹 죽여야 되네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불어볼까 그냥? 사워링은 좀 해야될거 같은데 그래도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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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링을 좀 한 다음에 어휴 좋아요 어서 결정을 내리게 유룰로 추출되네 어휴 좋아요 어휴 좋아요 어서 결정을 내리게 유룰로 추출되네 시간이 돼 뭘 존재가 늦게시나 아휴 아휴 원래라는 건 없어 내가 봤을 때 지금 우리는 못하던 사람들이라서 원래는 없어 좋아요 타워 어휴 좋아요 저기야 무마킬 나오는 땅이잖아 할거 없으면 업그레이드나 하자 자 왜 안 부서져 좋아요 거의 다 밀었어 타워링좀 유닛 간다 유닛 간다 자 유닛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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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 수동 에오인 가지고 뭔가 해볼까? 아까 저런게 있었어야 되는데 아씨 아까 저런게 있었어야 되는데 아 아 세오덴이 살아있을때 저런걸 써주셨어야죠 그래도 파란한 장애인 만들었어요 괜찮은거 같애 이거 혹시 또 죽을지 모르니까 체력회복을 해놓자 어 또 또 혹시 모르니까 그쵸? 혹시 몰라 좋아요 자 이제 위치킥만 잡으면 돼 대강 대강 위치킥만 잡으면 돼 존나 존나 비겁한 새끼 와 진짜 위험했다 이거 유닛 왜이렇게 세? 일단 웹 기다려야겠네 웹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나왔나 지금 때려야 되는데 아 지금 죽을뻔했어 많이 때렸어 그래도 웹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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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아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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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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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빼 다시 모아봅시다 계속 계속 마나 채우면서 웹 마나 채우면서 웹 없어질 때쯤 웹 아 아 존망겜 씨브라이 아 아 안보여 이씨 유닛들 때문에 안보여 웹 웹 웹 웹 또 깔고 그렇죠 보였다 보인다 보인다 왜 한번만 더 깔아줘 그렇지 나이스 샤샤 잡았다 잡았다 이거 아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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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놓고 있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요번 요번 턴 버티면 돼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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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버티면서 해보자 돈을 주고 싶다 돈 좀 주고 싶다 돈 주는 건 없나? 주는 건 없나요? 돈 주는 건 없나? 진짜? 팀한테 돈 주... 아... 하긴 그럼 좀만 깨면 되겠지? 들어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나왔다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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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좋아 좋아 우와 아 살았다 아이씨 아이씨 나중에 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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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시다 왜 왜 갑시다 왜 아 시발 아 병사 시발 새끼 다 밀어버리고 싶네 진짜 아 병사 이 시발 새끼 다 죽여버리고 싶네 아 개 부수고 싶네 진짜 화가 너무 많이 난다 여기 들어가면 우리 죽어 어 셀럽이 있다 셀럽 저거 어떻게 이렇게 아 에오멜 하나 남았어 이거 아 아 여기 거미 거미 부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미나 스모르굴 함락했고 저거 저거 부숴지면은 어 유닛 유닛 넣을게 유닛 리콜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리콜 어어어 어 아 아 아니 여기 위로 가면 되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위로 가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리콜하면 잘하면은 다리 굴로? 이러고 리콜 이로고 리콜 이로고 리콜 이로고 리콜 이로고 리콜 이로고 리콜 이로고 리콜 존망이네 이로고 리콜 저거 되는거 맞아? 저건 뭘로 뚫음? 가면 지뢰밭인데 지뢰 이로고 리콜 이로고 리콜 지뢰 지뢰 이로고 리콜 웹 탁탁이 될까 내가 봤을때 어림없을 것 같은데 저거 아 잠시만 지상만 종격함? 아 개병신이네 저거 아 아 아 아 아 와 게임 진짜 어렵다 저거 딜 세나? 아 에오메르로 들어가면 놓겠지 아 이거 개똥 씨부랄 이거 이거밖에 안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아니 아니 그거 말고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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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는 타워 컨트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니야? 요거네 웹쳐주세요 나 들어가면 웹쳐줘 커서 들어가서 웹쳐줘 나 들어가서 싸움 커서 이제 안 죽음 안 맞음 안 맞음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웹 쳤음? 웹 쳤음? 웹 쳤음? 웹 쳤음? 들어가면 어 살려줘요 살려줘요 갇혀버림 웹 웹 웹 웹 웹 웹 좋아좋아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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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나이스 자 옹골 부셨다 괜찮아 괜찮아 좋아요 와 우리 잘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거잖아 모르도르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지? 아 이게 노오라님이 조금 많이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그 그간 열정 열정이 결과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지 흐흑 흐흑 1분 남았다 1분 1분 안에 그거 힘 써야된다 자 에오메르 자 에오메르 500 역사는 밤에 이뤄준다 바라뚜루 부시러 가자 윗타워 정리 공중 유닛이 없다는게 좀 힘든 화산의 열기 때문에 힘들다고? 자 가자 밀어붙여 자 우린 할 수 있어 와 유닛 봐 우리 대병이야 대병 어우 죽을 뻔 죽을 뻔 했지만 괜찮았어 36초 안에 뚫어야 돼 36초 안에 뚫어야 돼 가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apo 아래 외빙 씹시다 외빙 안될 것 같으면 외빙 씹시다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뒤로 돌아서 스포어 스포어 리코샷 하세요 리코샷 이거 내가 봤을때 무얼님 말고는 아무것도 못해 빨리 가셈 빨리 가셈 저 뒤에 빨리 스포어 두개 부스셈 공중으로 한판에 때리면 되구나 어디서 스포어 수호 준비한다 아 에오멜 쓸모가 없어가지고 이거 큰일났네 아니 그냥 하셈 하셈 그냥 쳐도 됨 쳐도 됨 쳐도 됨 컨트롤 됐어 됐어 한번더 한번더 저거 옆에 있는거 그냥 그냥 때려도 돼 어 잘 가능성 있어 자 보여줘 노랭이씨 노랭이씨 보여줘 당신의 열정 보여줘 자 드디어 끝을 보는건가 끝을 향해 와 이래서 전함 전함 하는구나 이렇게 모으는게 여긴 앞으로 내가 접수한다 내가 접수한다 우와 우와 조졌는데 요번에 내 에오메르도 해보자 아무튼 말하고 해요 말하고 하면은 우리 유닛 다 들어갈테니까 어차피 저거 접히정도면은 셔틀 확인 셔틀 셔틀 사면되지만 잘 됐어 자 됐어 영웅이 억니에 거즈가 있다 진짜 고, 고 들어간다 와 이겼다 에오메라가 개사기네 유닛 긁어먹으려다가 그 멋진 장면 못봤네 다행이다 에오메르가 있어서 존나 무시하고 괄시하고 천대하는 에오메르 덕분에 깼다니 아 진짜 존나 존같은 맵이다 진짜 아 존나 존같은 맵이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존같은 맵 만들라지 어 일단 다 가봅시다 와 1시간 41분 했어? 악세력은 주시하나? 아휴 진짜 존나 힘들었네 아 오케이 GG